이곳 원주중앙시장은 1965년에 형성돼서 아주 긴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요. 보이시죠? 여기도 점포, 저기도 점포, 사람반 점포반이에요.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. 딸기가 한 팩에 8,000원. 네, 1kg짜리. 아, 이거 보세요. 이거 실에 엄청 꽉 찼거든요. 요즘 물가 비싼데 계란빵이 1,500원이고, 밤빵 8개 2,000원이에요. 하나 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시식이 가능해요? 이거를 지금 시식으로 주시는 게 말이 돼요. 잘 먹겠습니다. 아낌없이 주셔, 진짜. 아, 나 말고? 아, 저 말고? 아, 우리 피디님? 아, 우리 팀 다 주시는 거예요? 이렇게 원동에 사시면 주변 인근에 원주중앙시장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